1번 출근길이 1번 출근길이 1번 출근길이 1번 출근길이 1번 출근길이 1번 출근길이 2번은 뭐에요? 유명 연예인과 통화한 썰을 풉니다 3번은 뭐에요? 집중해는 집중해는 제형 꽤 멋있구요 블랙박스에 대해 아까 너무 떠들었으니까 좀 지워주고 너무 떠들었어 블박도 한번 지워줘야지 블박 한번 지웁시다 너무 떠들었어 일단 닦아줘 닦아줘 닦아줘야죠 집중해주면 이렇게 세련되어져요 아까 처음에 왔다는 거는 개작업이었는데 깔끔하게 씁니다 손을 다 바꿀 수 없지 더 바꾸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양쪽 한번 사이드 볼게요 개판되어 있나 그냥 개판이라고 봐야겠죠 안에 이거 봐 이거 개판이라고 하는거에요 개판이라고 진짜 이게 안 보여야돼 사실은 개판이에요 개판 개판입니다 그냥 개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에요 난 뭐 내가 한거만 책임져야지 뭐 남해완까지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잘못되면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신 손님은 너무 좋아 자 믿음을 특히 끄면 더 밝아지죠 아까 전에 이게 믿음 켰을 때 불이 이렇게 어두워진 경우는 뒷멈 잘 됐습니다 서랍 열리는 백점 서랍을 선이 지나가면 서랍이 안 열린다는 얘기야 서랍이 안 눌려야 이럴 때는 뭐다 서랍을 욕하는게 아니라 이 안에 배선이 이게 시켰다는 얘기야 별룸이 다 있어요 일할 때 똑바로 해야지 별룸이 다 있어 일할 때 똑바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구요 끈 닫아줄래요? 핸드번 거치대가 있으면 좋겠지 계기판 볼까요 살아있어 자기야 사진 한번 찍어줄게 안해 하고 좀 다 작업 과정은 유튜브를 보시고 사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이씨 날개 살아있고 날개 예 가스 차들은 오세요 개가치 나면 안되지 똑바로 해야지 기술자인데 말이야 초보자는 못할 수 있지만 기술자는 개가치 나면 안 돼요 이거 봐봐 이거 이 지폐 샀다는 이렇게 달면 어떻게 해 작업하면 개가치잖아 이 안으로 죽었던가 안 보이게 안으로 넣었어야지 AP로 숨겨버리던가 썬트 찍혀질까봐 못하겠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내가 한 부분은 뭐 책임감 있겠지 핸드폰 가져와라 핸드폰 찍어주고 가라고 찍어줘 어 자 8인째로 했고요 8인째로 해야지 자세가 나와요 예 내가 있잖아 막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짓말 안해야돼 회피 안해야되고 회피 어 안했어요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요 이게 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다 안되요 뭐 저 이런일하니까 무시합니까 이 일을 저래 어떤 새끼 보니까 말을 그따구로 하더라고 내가 이러니까 이런일하니까 제가 이런일하니까 절 무시하는 겁니까 절 무시하는 겁니까 어 손님이 아니라 작업자가 별놈이 다 있어 마이크 여기다 달아드렸고요 700U가 좋지 내비에 꽃이지 내비에 꽃 아이나비는 X3 그러니까 최상급을 쓰면 말이 없어요 중간급을 쓰니까 뭐 나쁘네 뭐네 소놈들이 막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거지 좋은거 쓰면 그런 말 안한다니까 본인들이 싹으로 쓰고 나서 뭐 나쁘네 뭐네 왜그래 싼건 사는게 아니에요 싼거는 또 싼거 산다고 해도 싼거 산다고 해도 싼거 산다고 해도 욕을 할게 아니라 그 집을 욕할게 아니라 본인이 원했잖아 싼거를 싼거 쓰면 당연히 후졌지 싸구 좋은게 어딨어 나도 우리 아빠도 그런거 내가 못떠라 들었는데 싸구 좋은거 쓰면 얘기 좀 해줘 나도 그거 한번 써보게 싼거 싼대로 쓰는건데 아틀란은 V5가 진짜 오리지널 아틀란이에요 이제 그 외에 저렴하게 하려면 V5 밑으로 가는건데 아틀란이 좋은게 아니라 V5가 좋은거에요 V5가 좋은거고 그 외에 하위 버전들은 그럭저럭 쓸 만한 만큼 쓰는거고 뭐 몬스터8 보다 나는 BF BF 700 뉴를 좋아하지 BF700이 옛날부터 알아주던거 아니야 BF700이 죽이지 이 배경화면 뭘로 바꾸지 배경화면 맘에 안드는데 배경화면 뭘로 바꾸는거야 배경화면 뭘로 바꾸는거야 포토로 가나